안녕하세요. 구글로 수업을 뒤집는 교사 김재현입니다. 저는 지금 아프리카 르완다에 와있고요. 이곳에서 ICT 현지 교사 역량 강화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. 제 채널에 오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환영하고요. 제 채널에서는 ICT 교육, 특별히 구글 에듀케이션을 이용한 제 강의나 제 철학이 담겨져 있는 영상들이 업로드 될 것이고요. 또 지금과 같이 이런 브이로그나 여행 영상 또는 제품에 대한 리뷰 이런 교육적인 철학에 대한 부분까지 같이 다 총괄하고 있는 그런 채널이 될 것입니다. 제 채널 이제 막 시작했고요. 구독자 수 100명이 넘으면 제 채널 주소를 만들 수가 있더라고요. 제 채널 주소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구독자 100명을 위해서 누구는 몇만 명을 위해서 구독 요청을 부탁드리지만 저는 딱 100명을 위해서 100명만이라도 그것을 위해서 구독 요청을 드립니다. 제 채널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제 채널는 이츠п